야, 설마 이걸 이긴다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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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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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우리도 참 지독하다, 지독해? 자, 뒷부분 지원 지금 장군 죽어가, 자아들 사기 개파될텐데 어, 장군이 지금 사라졌거든 장군 죽었나? 어디 됐어? 오, 렉이 풀린다, 렉이 풀린다! 장군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혼자 옷 색깔 틀린 놈 하나 있을텐데 아, 뭐야 옷 색깔 다 똑같아, 뭐야 이거? 누구냐 넌 누가 장군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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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령 지은 뭔 상황이야 이거 그렇지, 여기를 잘하면 승리하겠고 막는다,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거 뭐야 이거? 야, 심어 먹어 그냥 아, 검은 옷? 어디? 검은 옷 장군 맞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여기 해결됐고 어디 남았지? 아, 이제 저기만 해결하면 끝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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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들이 물러난다! 이걸 이기네 와... 승리! 여웅적 승리, 와... 야, 처음으로 여웅적 승리 떴어 야, 이건 저장각이다 야, 처음으로 여웅적 승리 떴는데 야, 떡집송이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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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했다 진짜, 어마어마했어 어... 화면이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아마 장군의 가족이 차롬 밀어줬을거야 그래서 장군을 잡을 수 있었어 그래서 장군을 잡을 수 있었다 아까 봤자네 장군 잡는거 애들 둘보았고 봐 야아 말도 안내는 일이 일어났다 전마 이거 뭐 스링 열받겠는데 누가 죽었나 뭐야 장군하나 또 죽었네 어 장군이 하나 죽어버렸다 이제 아까 마지막 배신했던 전마만 없애면되는데 배신지 하나밖에 안남았네 일단은 밑에는 지금 힘을 다했어 더 나갈 수가 없다 지금 나가버리면 정말 장난아니고 진짜 개줄수도 있어 오잠만 저 아니다 저 아니다 저 아니다 잠시만 지금 함부로 나갈 수가 없네 농담이 아니라 지금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 다 막혀있어 지금 여기도 지금 여 한계를 봤고 중앙에도 여 지금 이상한 놈 하나 올라오고 저기로 지원 뭐 여기에 뭐냐 성이 하도 높아갖고 자들공격으로는 뭐 뚫리지도 않을거지만 다시 이제 내정을 좀 살필 때가 왔나 어 좀 살펴야겠는데 아 이제 배를 보러 갑시다 아 그래 배를 보러 가자 어떻게 됐어 다 모였나 직결했나 그렇지 그렇지 나는 정신나간 부대 만들 때가 가장 좋더라 저건 뭐 조총낭인도 아니고 자 일단은 합류시키고 요인들 지금 요인들 아직 숙련도가 딸리지 않나 지금 나가봐야 몰살당할 것 같은데 어쩌겠어 지금은 바쁜데 새로 요인이나 지금 다시 뽑고 있을 시간이 없어 아 아 목이 육수로 깔깔하네 허 이거 뭔 부대지 자 정해사단 하나 또 뽑았고 오케이어도 정해사단 하나 뽑았고 자 이런것들이 이제 일본에 도착하면은 일본이고 나발이고 어 이제 멘탈 터진다 어 멘탈이 찢어지는 마술을 볼 수 있겠구만 배너티됐어 준비 준비 태워가자 자 대기하고 아 지금 우리가 부족한게 차구값사 차구값사하고 정해사수 그리고 또 정해사수 대구부 대구부에서 아 잠만잠만잠만 값사가 얼마 안남았는데 아니 몰라 씨 값사 뽑아 값사 뽑고 다음에 살수 보충하고 아 여기는 차구 차구 뽑자 아 잠만 차구 뽑자 여기나 여기는 어 차구를 뽑읍시다 어 차구값사 그 다음 여기는 어 값사 여기는 살수 야 이거 한번에 따다닥 뽑히는 뭐 그런 모드가 있었으면은 벌써 일본을 정보를 하지 않았을까 예 어서오세요 오신분들 환영입니다 어서오세요 오늘도 추천과 절차앗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밤도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부대 도착했고 일단은 수시마로 한번 내려갔다가 야 이거 터지면 골 때린다 오케오케오케오케 아잠만 뭐야 이거 아잠만 저거 터지면 골 때리는데 뭐지 저게 이 안에 지금 풀을 사다 하나 다 있다고 잠만 근처에 뭐 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언가가 없나 아 흑선인데 잠시만 흑선 있다 흑선을 보내 흑선을 보내서 이 허 점마들을 쓸어버려 흑선 좀 무역하고 있네 쓰읍 아 이어서 이씨 빼야되나 말아야되나 너 보니마이 됐고 기생 기생도 다음 배에 타라 쓰읍 아니 기생이 놀래 자리 생겼넣 stores 양반도 보내고 야 야 이다 알잖아 양반만 보내 자 양반 보내고 크으으 저 초록색 양반 언제 키우냐 그럴게요 일단 혹시 모르는데 아 저 백업조 하나 붙여놓을걸 그랬다 괜히 지금 저게 달려들었어 아 저거 터져보면은 진짜 좀 큰 문제가 생기는데 저게 도쿠가 가면 박살내려고 만든 부대인데 여기서 멈추면 안돼 여기서 지금 낑길부대가 아니라고 다케타 가면 중간에 뭐 있네 뭐여 이거 우리 아직 정리하는거 하나 있네 아직 우리도 지금 정비중인데 아 넘어가볼까 에치고 사바나 여기는 반란군 아 우리가 지금 쪽수가 딸리는구나 하도 저쪽에서 지원해준게 없어 지금 쪽수가 딸리는구나 지금 어 물량이 딸리네 병사가 없어 어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좀 어 내정을 좀 다지고 다시 가야된단 말이에요 병사를 좀 한 또 한 14단 10만명 뽑아갖고 어 10만명 양성애가 내려가야된단 말이에요 지금 국경선 지키는 데에 급급하고 있어 지금 야 저거 반란이 나네 아 저거 반란이 나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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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대용 반옥사람한테 덤벼 우리는 해상군 최고의 병력을 가지고 있다 아 이것도 뭐야 뭐야 이거 니 왜 누구세요 뭐냐 해골은 비엠 뭐냐 비엠조선 건드리는거 아니라고 배우지 않았나 앗 안되겠네 어디서 지금 배 따위로 우리를 이어 볼래 배는 문제될게 아니야 우리한텐 합병 쓰읍 합병을 이거하고 어 이거하고 트레이드 크아 또 한 4단 완료 태워 출 출 어 추령 추령하라 다운빼 올리고 자 밑으로 밑으로 사단들 배치 야도 여깄네 어 가서 합치고 저거 한 4개 사단만 내려와도 뭐 충분히 도움이 될거 같은데? 욕하시마 이마 방금 저 mpc 시박한거 같은데 아닌가? 자자자자 대기대기대기대기 아까보니까 전방에 갑사가 몇 없더라고 어 갑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갑사를 뽑고 뽑을수있을때 다 뽑아그냥 어 유자비 남아 돌잖아 지금 자본이 얼만데 어 이때까지 우리가 내정관리로 17만원을 모아놔서 다 써야지 정의살수 정의살수 됐으 보자 일단은 현장사항을 대충 보자면은 어 야들물로 갔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되있지? 한번 가볼까? 그리고 안나가요 장군 놀러오고 있고 어 한번 정비하고 보자 보자 야들 붙어갖고 어 전진 애치고 동부 봅시다 어떻게 되있는지 뭐 그렇게 애들이 뭐 많다고 하면은 많은거고 적다고 하면 적네 그렇게 또 많지는 않네 스읍 야 넌 일로 가볼까 어어 좋아요 딱 먹기좋게 떨어져있네요 야야야야야야야 잘못 건드렸다 저 되나? 3,4단전 싹쓸 되나 이거? 아 잠만 이거는 도박에 맡겨야겠어 자 눌레돌립니다 도전! 이건 도박에 맡겨야겠어 지금 저는 조선입니다 도움이 아으 아우 앗 갑사각 아깝다 그래도 잡긴 했네 갑사가 너무 많이 희생됐어 그래서 그래도 뭐 잡았으니 반죽합시다 일단은 저거 뭐냐 반란군 잡고 효다에서 애들 보내가 반란군 잡고 이거는 그냥 어 뭐 찌질찌질한 싸움이니 대충 그냥 자동전투로 해결할게용 쓰읍 아직 큰 전투를 하려면 남겨놔야지 자 그리고 저기 저 반란군 어 저거는 뭐 반란 뭐 놔둬 놔둬야돼 아 그니까 건들때가 아니고 우린 저걸 잡아야돼 쓰읍 쓰읍 아 이거좀 불리한데 아 일단 물러나있자 너무너무 급하게 갈필요없어 아 물러가있고 다음턴에 야들갖고 이거 없애고 이거갖고 저기 밀면 되겠다 다음턴에 밉시다 그 다음 뒤에는 안나가요 오고있고 어 증원군 오고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양 자 빨리 달려 그냥 쭉 달려와 그냥 야들은 그냥 뭐 말필요없이 달려오면 돼 자 또 한사관 힘 싣고 돌립시다 지금 조선입니다 내정기반은 튼튼해갖고 어지간해선 무너질일 없고 어 정말 자들이 모든 무효품을 봉쇄하지않은 이상 어 내정은 절대 무너질일이 없고 어 다음에 전만은 지금 계속 심기를 건드리고 야 근데 우리가 벌써 다켓다 땅의 절반을 먹었네 또 쳐들어왔다 와 이건 뭐지? 이분들을 왜 덤벼드는걸까 가자 아까 털려놓고 또 쳐들어오네 어 그리고 뭐냐 어제 아래에 실수로 생선된 반란군들도 이제 거의 다 제압했어 야만 잡으면 아마 이제 반란군 다 잡았을거야 어 지금 추가로 일어나고 있는 아들말고 흫 인천산륙작전을 하라고? 그니까 지금부터 일본 꼭대길 올라가서 흫 내려가가 인천산륙작전을 하라고 무슨 웃기긴 하겠네 보자 여기를 방어할 우린 충분한 군인이 있다 그건 뭐 확실한거고 우리는 이곳을 지켜낼 충분한 군인이 있다 자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자 동서남북으로 일단은 궁수 배치하고 맞아 여기부터 시작해서 둘러도 되겠다 궁수가 좀 많네 여름 안박히지 오케이 한바퀴 돌렸고 안쪽에 돌렸고 그 다음에 조선 활승병 활승병 궁병하고 창.. 어 창승병 어 이제는 스님들이 났을때네 그럼 아시가루들은 뭐 곳곳에 일단 배치해놓자 어느 방향으로 올줄 모르니까 어 하나 얘기하자면은 어 이 적의 공격들을 확실하게 막을 자신이 있어 어 이 적의 공격들을 확실하게 막을 자신이 있어 어 우리보다 훨씬 저티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막을 수 있어 가자! 정면으로 올인했네 이야.. 온다? 쟤들 뭐에요 이번에 이코위키발란군 에 어서오세요 그니깐 인천상륙작전을 하라라 재미있겠네 재미있겠어 인천상륙작전이라 일본 남부지방 상륙작전이라 정확하게 이야.. 갑사들 갑사들 이 먼거리에서 화살을 쏘다니 참 사기다! 자 발랑군들 들어오구요 오기전에 끝날거 같은데 아들 흐 흐 지금 여기서 적가위를 정격하고 있어 뭐야 이거 인마들 무서워 근처오기전에 이 부대는 장살나겠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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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성이 이정도인데 우리 한성부인 수도방위사령부의 방비는 얼마랄까 흑 그냥 건드리지도 못하겠는데 아..한성부 수도방위사령부 거긴 왕의 근위대들도 있잖아 별로기도 하네요 그러면 또 상륙작전을 준비해야겠네 배타고 쭉 가서 대규모 상륙하고 이제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건가 대규모 상륙이라 괜찮은데 생각보다 어감이 해봐야겠군 재미있는 있을 것 같아 상륙하면 적들이 멘탈 붕괴 빠지겠지 이거 괜찮네 자 이럴 경우에는 성문 열고 싸우는게 최고입니다 그런 결론을 얻었어 보병은 그냥 성벽에서 싸우는거 보다 어차피 화살날라가 죽을거 나가서 싸우는게 백배는 낫다는 판결이다 비도 오기 때문에 저 마들 성문 지금 못열거든요 그냥 나가서 와도 돼 흠 근데 이거 가만히 보니깐 생각보다 대규모 전이네 지금 어 지금 생각보다 대규모 전이네 지금 쓰읍 생각보다 대규모 전이네 어 어 군세가 몇 안될거라 생각했는데 어 지금 둘다 숫자가 좀 돼 성주화 성주시점 자들은 뭐 허에서 뭐 보여지도한다 어 어 명나라와도 십살이 뭐냐 못들불 한성부의 방책 그거는 요새야 요새 그냥 창호갑사가 기본으로 있어 어 창호갑사는 물론 뭐 창호갑사 군이대 왕 그리고 어 갑사들 로만 이루어져 있어 영어땡이님 빌풍스 3개월 309번째 페이클럽 축하드립니다 요즘 저 1초라도 안보이면 막 노래 부르는거죠 재밌네 어제부터 어제 1부터 10까지 봤죠 어 저 재밌네 저거 한성부 나중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릴께요 어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전투가 악수로 길어질거 같으니 여러분들 뭐니 팝콘이나 음료수 그리고 목을 지탱할 비계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전투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거 같거든요 이러면 정신나간 일본인놈들이 어 병사를 더럽게 끌고왔네 어 파콘 음료수 그리고 어 목을 지탱할 비계를 가지고 오신다음 그리고 옆에는 콘센트에다 충전기를 꼽으시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 그러면서 뭐 열광을 하던 소리를 지르던 상관없어요 라면을 끓여먹어도 되고 어 아니면은 눈치보지말고 마음대로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BM극장제 어 설사 비계가 너무 편안해서 코를 건다한들 여러분들을 절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전통 練 depth Sun 전쟁을 즐기면대 야야야야야야 atched 뭐야 집결 저 phpmid 놈들이 벌써 넘어왔다 집결하라 군단 집결! 갑사들이 시야가 가려 쏠 수가 없다 야 이럴거면 입구 열고 싸우자니까 어 그냥 넘어오지말고 어차피 이중방송선이 뚫릴 일은 없겠지만 뒤에 있는 수비병들은 심심하겠네 가자! 놀러가자! 발격! 제롱님 별풍선 하나 감사합니다! 별풍선 요즘 있잖아요 유튜브 뭐냐 쇼군톨타워 얘기가 있는데 더 두개 감사합니다 이 녹화된거는 적어도 한달? 요즘 이제 유튜브 세이브 분량이 좀 많아갖고 한달 후에 볼 수 있지 않을까? 끝나지 않는 전투 제롱님 4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이제는 켜놔야겠다 오늘 안켜놔갖고 지금 몇개 봤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 다섯개 감사합니다 계속할게요 가나연 여섯개 감사합니다 60억 지구에서 자 60억 지구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연 가나연 일곱개 가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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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개 오랜만에 백두산 백두산이 1에서 100개까지 가는거죠 그거 진짜 비싸지않나? 아홉 개에에에 어 오 뭐냐 구해줘 내 마음 예소에선 아홉개 감사합니다 10개 감사합니다 아아 1 2 3 4 5 6 7 8 90 감사합니다 백두산은 무리되어서네 백두산 하면 안돼 그거는 솔직히 문제가 있어 차라리 그럴거면 다른 그냥 그 머리야 머리야 노에고 제롱님 100개 감사합니다 열혈팬 열혈팬 축하드립니다 야 오늘 열혈팬이 생겼다 오늘 오랜만에 열혈팬이 등장했어 백두산 50만원집 하면 안되거나 몸이 안좋아거나 그런 몸에 나빠요 이거 술 갑 해 Taylor 치킨 한마리 시켜먹을수도 없는데 친구랑 오늘 치킨 한마리 먹을수겠네 됐어 이정도면 나쁘지 않아 세계심으로 치킨을 아주 좋아합니다 비오른 날에는 치킨에 무엇을 비프를 크억 치킨 열한시인데 치킨 안나겠죠 갑자기 치킨이 땡기네 안 그래도 오늘 회사 앞에 이제 닭꼬지집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닭꼬지집하고는 좀 틀려요 이게 한 닭꼬지 한개에 5천원인데 이게 식사야 식사 막 치킨을 막 꼬지에 막 꼽아줘요 그게 닭꼬지네 깜짝 놀랐어 외국인 식당인데 와아아 그냥 밥 한 끼야 밥 한 끼 꼬지가 진짜 밥 한 끼가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진짜 크더라 무슨 눈알만 하더라 농담이 아니라 무슨 눈알만한 뭐니야 꼬지를 뭐니야 칼같은데 꽂아주는데 와아 진짜 맛있더라 육즙 막 흐르고 육즙이 막 줄줄줄 흐르고 맛있더라구요 자 일단 애들 붙였고 야들도 밖에 보내야되나 부처님 동상잼 부처님의 힘으로 항상 치는건 전쟁 그냥 자동전투 하고 말걸 그랬다 이건 뭐 그래 중요한 전투도 아니었데 끝이 안나네 와 이건 뭐야 어 도망가네 어 대충 상황정리는 다 된거 같은데 야들 뭐 뚫지도 못할거고 어 적과 백 적과 백 그대의 선택은 어 빨강대 흰색 흰개미대 불개미 썸마음사님 초콜릿 12개 감사합니다 어 빨 빨 뭐냐 붉은개미와 흰개미의 전투 어 끝나지 않는 전투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성문열고 뭐냐 어 여엄드라 현피 뜨자 각인가요 현피인가 어 현피인 부분인가 성문열고 한번 당할까 니 자리니 내 자리니 한번 해볼까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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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준비 끝 진군 자 사무라이 가신단도 바로 떼서 보내고 지금 뭐냐 성 안에 있는 웬만한 병사들 저 전투하고 지금 그냥 놀고 자빠진 병사들은 다 뛰어나가 깔끔하게 성문에서 합의본다 그니까 성벽에서 인마들 막고 밑으로 내려가서 성문에서 야들하고 밀치고 이중으로 싸우자고 이야 숫자 모으니깐 꽤나 된다 그래도 아무리 요번엔 적은 병사지만 숫자를 모으니깐 제법 되네 적과 백 여기 여기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쇼곤톨타에 아쉬운게 여기서 기름을 부었으면 좋겠어 다 쓸리지 않을까 그냥 허 기름같은걸 부으면은 다 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를 합니다 나중에 아 아틀란 있더라 이겼네 기름을 부을 필요도 없었나봅니다 승리 비행파 출소 합의 이중으로 나중에 아틀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